안녕하세요. 뮤브 칼럼 윤호 성료학과의 이정환 원장입니다. 코끝을 너무 과도하게 높이기 위해서 날개연골을 지나치게 당겨 올리거나 코끝에 이식하는 연골을 너무 많이 높게 이식을 하게 되면 코끝이 조금 짙혀 보일 수 있습니다. 또한 피부가 너무 얇으신 경우에 이식한 연골이 비춰 보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코끝은 적당하게 높이는 것이 좋으며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이식할 연골을 조금 넓게 되고 기퉁이를 조금 더 부드럽게 가다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.